백종원 둘레길 강북편 두번째로 방문할 백종원 브랜드는 고투 웍입니다 홍콩 반전과 다르게 현지 스타일 중식입니다 저는 원픽스몰과 마라스프를 주문했습니다 미리 만든 음식을 주문 들어올 때마다 퍼주나 봐요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통돌이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유일한 진동 원픽스몰은 메인 메뉴 2개, 베이스 하나를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로는 모둠야채볶음, 쓰리라차, 마요새우 베이스는 처음 도전하는 차우차우 면입니다 별 특색 없는 마요새우에 살짝 실망했지만 900원짜리 마라스프가 찐입니다 현지 스타일 중식은 처음이라 이렇게 싸먹어도 되나 몰라 마음 같아서는 마라스프 포장에다가 집에서 오뎅 넣고 오뎅탕 도전하고 싶네요 처음 먹어보지만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특히 볶음밥 대신 시킨 차우차우면이 매력있습니다 처음에는 퍽퍽한 게 어색했지만 밥 대신 반찬이랑 같이 먹으니 딱입니다 오늘도 참 맛있었습니다 백종원 둘레길 전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